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동 스캔 도구 웹 인스펙트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이 자동 스캔에서 얼마나 많은 패턴들, 우리가 자동 스캔 도구에 대한 것은 어떤 특정한 패턴들을 대입을 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기준 한몫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 한몫들을 항상 모든 한몫들을 다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폴리시 매니저라고 있잖아요. 이 도구를 클릭을 하시면은 미리 제가 띄워놨는데 이러한 정책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PI에 관련된 온화명, 그 다음에 코드에 관련된 품질,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나 에러 메시지나 입력과 검증이나 이런 여러가지들의 것들이 대그룹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과 검증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그 다음에 SQL 인젝션, HTML 인젝션이나 여러가지 파라미터에 관련된 그런 조작 부분들, 이런 여러가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할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유료 도구에서만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무료 도구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료 도구들도 무료 도구들 나름인데 이거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무료 도구 같은 경우는 AWSJAP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이것도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요 AWSJAP 같은 경우는 무료 도구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업데이트도 계속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오픈 도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우선 첫 번째는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좀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동 스캔 도구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최신 패턴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그게 유료 도구하고 무료 도구의 많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AWSJAP 같은 경우는 그나마 플러그이나 그런 것들이 풍부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유료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도구인 AWSJAP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실무하고 좀 더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제 어널라이즈 부분에 이렇게 스캔, 폴리시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클릭하면은 여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지금 제가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이제 편집, 모디파이를 하시면은 몇 가지의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한눈에 딱 보일 정도잖아요. 숫자가요. 인젝션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개더링, 어떤 정보 수집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오류 페이지나 그런 것들도 딱 이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무리 많아도 한 20개 정도에서 한몫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료 도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까 여기 부분이죠. 여기 좀 글씨가 작은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 안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의 그런 패턴들이 딱 봐도 차이가 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검증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또 클릭하시면 이 안에 또 많은 것들이 있어요. SQL 인젝션 한번 보시면은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커맨드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들. 여주분이죠. 요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 크리티컬, 로우 수준으로 해서요. 그 보안 위협별로도 다 나눠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료 도구들, 지금 현재 테스트 버전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유튜브에 올린 뒤로 많은 질문들이 왔는데 요것을 이제 테스트 버전으로 사용했을 때 실제 웹사이트에다 점검을 할 수 있냐라고 문의를 드리는데 동작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특정 사이트에서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티파이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특정 사이트에서만 15일 동안 체험판으로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을 이제 학생 입장에서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웹스캔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공격 도구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렉트리 트래버서라고 하는 것들도 공격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여러 사이트에서 이제 수집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저는 제일 좋은 방법들이 뭐냐면은 이 자동 스캔 도구들을 동작을 시키고 패킷 분석이나 패킷 분석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 버전에서도 특정한 사이트에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돌아가는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패킷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외부로 날아가는 패킷을 와이어 샤크나 그런 것으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은 공격 패턴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정책들을 봐도 어느 점도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당하고 있는 웹서버에 그 로그 분석을 또 해보시라고 하겠지만은 트라이 버전에서는 이제 로그 분석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 샤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잡으셔서 특정 정책별로 나눠서 한번 잡으시면은 아 유류 도구에서는 요런 패턴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중에 내가 이것을 자동 분석 도구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수동 진단으로 모이 해킹을 할 때 요런 패턴들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라고 저희가 이제 힌트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와이어 샤크 영상 링크는 같이 유튜브에다 걸어둘 테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굉장히 많이 제가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페이지죠. 새로운 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가지 사례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모바일과 관련된 부분, OWSP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을 지금 현재 2013년도, 2017년도 있고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OWSP TOP10으로 나눈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요거 앞에서 만들어진 거하고 달리 요거 이제 디폴트로 만들어진 정책인 것이잖아요. 이렇게 OWS TOP10과 관련된 정책이 기본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하고 조금 달리, 아까하고 좀 달리 몇 개들은 더 포함이 되고 몇 개들은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정책들이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빼고 싶다거나 아니면 더 포함되고 싶은 거, 빼는 것들은 거의 없겠죠. OWSP 나는 2017년도 기준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요것을 고객사한테 증적 자료로 제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요 기준으로 돌리시면은 되는 것이고 더 포함을 만약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하나씩 더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정책 같은 경우에도 저장을 해서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불러와서 또 활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료 도구하고 유료 도구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은 우리가 이런 패턴들에 대한 흔적들을 무료로 그 여러분들이 매뉴얼 진단을 할 때, 모에이킹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팁들을 같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